이 년이 이렇게 갑자기 콕 들어 온다고? 계세요 안 보여 안 보여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로한이랑 유카 찾으러 왔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카랑 로한이 찾으러 왔는데 유카? 유카 있어요? 유카 있는데 유카 요즘 뭐해요? 유카 없어요? 유카 어디 갔어요? 여기서 갔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요? 나 만나서 로한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저 사람 이름 뭐예요? 친구야? 친구 이름이 뭔데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 보여요 저 올해 유카 같은데 로한 올해 로한이 아닌가? 저기 그러면 잠깐만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 로한이랑 유카 좀 불러주세요 여기 로한이네 여기 로한이 맞잖아 니 로한이 맞잖아 니 로한이 맞잖아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아 저기 죄송한데 로한이랑 유카 있나요 혹시? 유카? 네 유카요 유카인데 저 뒤에 유카 같은데 저 뒤에 유카 같은데 유카 아닌데 왜 반말인데? 빡 유카 유카 너 뭐해? 유카 아닌가? 유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라라예요 라라 뭐 어울려요 라라 이름 어울려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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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시작 가져보자 다시 엄마 참에서 보여? 참줘봐 휘낉 뱅뱅뱅뱅뱅뱅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맘에 안들어요? 예 다시 해보자 어? 웃겨서 웃겨서 자신의 연예인 손을 잡고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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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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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이스크림 먹자 뭐야 아이스크림은 왜있어? 아이스크림은 같이 사줘 벌레있는데? 벌레 살고있는데? 머리에 벌레가 있어? 뻥치지마 아이스크림은 살고있어 아이스크림은 머리에 벌레있어? 응 벌레가 살았어 살았어? 응 벌레 이훈 св니 오옥 벌레 ball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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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민주? 응? 아빠 눈 가 왜 왜 자꾸 얼굴이 뺀거든요? 내 아빠 셋방 훔쳤으면 좋겠어 아빠! 나는 셋방 나는 셋방 나는 셋방 나는 셋방 나는 셋방 셋방 다시 부 thats 한 명 Nice 나는 너무나 아이가, 부끄러워. 아이고 로아, 오바äh 보게될지? 으아 아아 아하하 영산 아아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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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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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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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치 아이치 아 어디 가는데? 루하니 어디 가? 루하 1명이었어? 너 왜 여기있어? 너 지금 비밀려 낸거야? 루하니... 저결이 내나에 와 약간... 쓰라이네 그만 뽀뽀해 그만 뽀뽀해 그만 뽀뽀 야 둘 다 그만 뽀뽀해 엄청 쭈쭈쭈쭈해 고마워 수업 아빠가... 말 잘 들었네? 말 잘 들어 아이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카가 좋아? 아이카가 좋아? 아이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는 새벽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귀여워 이거 잘하나요?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 utes odpow 마지막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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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빠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 은희 왜 은희 왜 저 맞은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래끼 났어요 다래끼 절대 제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아키아바라 같다고 유카가 뭐 때리고 그런 유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유카가 때린거 아니에요 유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유카 엄청 열심히 육아하고 잘하는 멋진 와이프에요 오늘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카 챔넬 유카입니다 할로윈이 오죠 우리가 그래도 매년 이렇게 그래서 올해도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다가 제가 요새 빠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셋이 나와요 가족 셋 그래서 그 코스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순짱꼬 로하니꼬 제꼬 다 준비를 했어요 로하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순짱은 하필 바래끼가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순짱 여기에 있어 뭐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또 뭐 준비했나봐 또 우리 브이로그를 하고 옷방치고 꼬시고 또 우리 브이로그를 하고 옷방치고 꼬시고 오빠 오빠는 누가 누가 콱했어 너 엄마가 아 아 아 아 아 그치 엄마가 이거 콱 했지 아니야 로하니한테 들어와 어 아니거든요 흠 흠 유카한테 절대 맞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도 마세요 유카 그런 애 아니에요 그렇지 유카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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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맞은 거지 뭐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하 하 자 갔다올게요 무슨일이 아니 싫어 어떡해 아니야? 오해 너 너무 스고이네 어때? 약간 이런거였는데? 야 이거 완전 아키아가 하잖아 이거! 이거! 나! 잠깐만 잠깐만 아빠 왜그래? 아빠 이거 좀 무서워 우와 아빠 봐봐 어때? 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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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좀 있으면 해야 돼 펜펜펜! 아냐! 니코야! 펜펜펜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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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자요 기 Chion! 마이하데? beg Chion! 마음이 안돼? 아니요 결 Chion! 아냐고요쿠 Ella! период Agony! 이제 또ией 비저레이 아니야? 응 그래 아니 stimulate le gusta 창 cat 재챈! 로만이를 운동 Home areas 볼까? 응? hem 여ату가 있을까? 잴인여? 하이 attachments 이거 머리가 왜 짜먹었을까 뭐하니 하지마 하지마 아 저거 아빠머리야 너하니까 있다고 욕심부리지마 너하니까 있다고 내놔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맨이랑 진짜 이거 뭐하는지 사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아빠 여깄어 여깄어 도망가 제 의지는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하가 하라면 하는거고 까라면 까는것 뿐일거에요 저에게 우리집에서 아빠 이거 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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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인터뷰하잖아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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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이 캐릭터 잘 몰라요 항상 육하가 매년 할로윈 때마다 하라는대로 할 뿐이에요 저에겐 크게 삶의 이유는 없어요 육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입는거라서 할로윈 할로윈은 저희에게 또다른 큰 명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래 빠바바바바밤 짜 짜 짜 짜 뭐 여튼 코스프레를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코스프레는 필수인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들도 야 너 쏙쏙 왔어 언제 키고 왔어?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매년 코스프레는 너는 이미 죽어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2층인데요 여기 밖이 잘 보여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 이 집에 도대체 누가 살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매번 많이 바뀌기도 하고 유카가 이제 다 먹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유카의 맨몸을 다 봤으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참고로 이제 제 눈은 유카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유카한테 맞은 게 아니에요 뭐 아키아바라 갔다고 해서 제가 막 어디가서 맞고 그런 남자 아니고 제 결혼생활 행복합니다 여순 온 적 ㅋ 혀 떠 catastroph 이렇게 생각해 여보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너무 Jord 쪼여서 아파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온다고?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온다고? 나 갈게 이런 것도 없이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거 그래? 어떻게 죽이는데? 한 번 해봐 생고 그 알아? 우리 앞에 식당원 아저씨들 많이 보고 간다 오늘따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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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마 걸어라 우와 축하해 해볼까? 응? 이런 번개 파워 잠깐만 번개 파워 번개 한 번 해 해보자 우는 몇 번 해 추윤장도 bastard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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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 우는 로핫 로핫 전 로봇 로핫 로이 로맨 로 hunting 아 editions 보 import 고마워 actend atlanta 하이 하이 아 어 안뇽哥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상상하시는 원산도가 좀 다르겠지만 너는 이미 죽을래 원래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차마 다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동네에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눈이 이 상태라서 절대 유카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아무튼 올해도 유카 덕분에 또 유쾌한 할로윈이 됐네요 유카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싶은 뭔가 그런 코스플레 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의상 회사분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올해 우리의 할로윈 제주에서 아마 마지막이 될 거 같긴 한데 올해도 잘 되길 바라며 이번 할로윈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같이 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오.. pathways 안 들은 information 잠시 repet Pollorn 다시 한번 예 다시 한입까? 예 예 예 예 예 예 하하하하 지금 매척 추억이 돼 매척 추억이 돼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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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아...! 이리워! 이리워! 왓아! 왓아! 왓아 나 갈게 이런 것도 없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